네, 매주 금요일 한발 앞선 시각으로 투자 키워드를 통해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의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의 기술주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등에 대한 배경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실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반도체 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상승 배경 확인해봅니다. 중국 내 한류 산업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카지노 주들도 주가 반등을 해낼 수 있을지 카지노 산업까지 네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기술주 올해 들어 증시가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의 반등 탄력도 좀 둘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기술주들의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아무래도 과매돔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증시가 좀 안정화되니까 그만큼 좀 탄력 있게 반등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페이스북처럼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하기보다는 시장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주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수요가 분출되는 경우에는 핵심 경쟁력이 없어도 그냥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가입자의 성장이 약간 좀 둔화되다 보니까 진입 장병이 낮다는 한계, 즉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결국 독과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제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고 2014년에는 왓챕까지 인수를 해버렸죠. 이렇게 이제 기술주가 비대해지게 되면 머리가 굵어지고 정보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기술주들의 접근을 좀 이렇게 견제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예민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인민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중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내 업체가 좀 약간 선점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가 너무나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플로어에 대해서 규제를 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다버스 플로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호주나 일본,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2007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재화의 교육량보다 이 데이터의 교육량이 거의 60% 이상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소통층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 스마트 솔루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데이터 플로어에 대한 어떤 규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기술주들이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배경 안에서 미국의 기술주들 흐름과 함께 반도체 업종도 실적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함께 좀 동반 반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지들의 주가 반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 업체들의 그 실적 바닥은 올해 상반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아마 그 어닝 샥을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죠. 반면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들이 규제가 완화돼서 투자를 재개하면 이제 서버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확제가 교체하는 가운데 반대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 좀 호재 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호확제가 교체하는 가운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소식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후발 투자들의 진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디램 같은 경우는 전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을 이용하는데 저항을 이용하는 리램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반도체 소재가 바뀌어서 새로운 반도체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후발 투자들이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이런 기회들이 자꾸 무산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먼저 지난 한 몇 년 동안 사물 인터넷의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투자도 엄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는 고정 투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초기 수요가 분출하는 바람에 고정 투자의 상당 부분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발 업체들은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신기술이 들어오는 여지를 그만큼 줄여놨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존 선발 업체들의 기술이 아닌 게 미세화예요. 그런데 너무 미세화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기 어려워서 적층, 위로 쌓기 시작한 거죠.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DRM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고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적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광 장비, EUV까지 등장을 하면서 기존 기술인 미세화가 더 진화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고기능 집 같은 경우에는 R&D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인텔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대만의 UMC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따라서 살기 어렵다는 것이고 관련 첨단 장비 같은 경우도 삼성을 비롯한 선발 업체들이 다 선약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사기조차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후반 업체들이 따라오기 어렵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길게 봤을 때 좀 커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분위기 속에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키워드 살펴봅니다. 중국에서 한할령 때문에 우리 중국 관련주들 몇 년 동안 문매를 맞으면서 부침을 겪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이런 한류 산업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로 중국에서 신작 게임이 승인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좀 이제 허가가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에 텐센트 주가가 들썩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퍼블리시 할 때 주로 텐센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펍주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텐센트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머리가 굵었다고 중국의 견제를 많이 봤다가 최근에 중국 경제가 약간 좀 험악해지다 보니까 좀 풀어주는 분위기고 이 텐센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에 어린이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중국의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년간 한한민국 때문에 한류 콘텐츠가 거의 보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게임 퍼블리셔도 좀 난감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일본의 게임 콘텐츠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되게 저조했죠. 그렇다고 미국 콘텐츠를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역 갈등의 상대국이니까요. 그래서 해외 콘텐츠 가운데는 한류에 대한 어떤 갈증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웹툰이라든가 K-POP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겨냥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류 콘텐츠를 사기 위한 펀드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분들의 기대가 뭐였었냐면 이번 구정을 지나서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TV에 한류 스타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걸 보면 역시 이런 분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을 시작하면서 중국은 기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사행산업 그리고 이제 머리가 굵어진 글로벌 기업들을 손보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워낙 경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스탠스를 바꾸는 입장에 있고 또 중국이 앞으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증폭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류 콘텐츠가 그동안 약간 위축됐었는데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부활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중국 안에서 카지노 산업은 어떨까요? 올해 이제 황금 대제입니다. 중국인데 금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행운에 또 기대는 성향도 강한데 중국에서의 카지노 산업,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술, 담배, 도박, 전기가스, 통신, 국방 뭐 이런 것들이 규제 산업의 아주 전형적인 예죠.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이제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규제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및 리버팅을 한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국 카지노를 보는 이유는 올해가 황금 대제이니까 행운을 기원하는 중국인들이 카지노 수요가 늘 것이다. 또는 마카오가 중국으로 이양된 지 20주년이니까 올해는 무슨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에 카지노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계속 중국에서 자금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본토에서 자금이 마카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또 하나는 쉐도우 뱅킹을 억제하느라고 시중 자금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죠. 역시 도박도 파이낸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도박에 좀 불리한 환경이었고요. 더 중요했던 거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즈 트라이나라든가 윈 마카오, MGM 트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기업이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카지노들의 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세금을 높게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역풍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갈등의 수위가 좀 낮아질 것이다. 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금을 풀어서 아시아 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카지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뉴스이기 때문에 떨어졌던 카지노 주가가 및 리벌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